굿타임즈 입니다 티킨즈의 정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굿타임즈는 작년에 보다 색감이 훨씬 짙어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식물등을 이렇게 했는데요 색이 아주 진해지네요 지금 아직 저희집에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베란다가 어두워요 이렇게 굿타임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굿타임즈 제라늄은 키우기가 쉽고 누구나 다 키우기가 쉽고 잎도 색깔이 약간 독특하면서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길고 잘 죽지를 않고 잘 지무르지도 않아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 입니다 꽃대가 좋을때는 더 크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색감이 빛을 많이 받을수록 모든 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굿타임즈는 색감이 빛을 통해서 더 진하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제라늄 초보자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굿타임즈 제라늄 이었습니다 티킨즈 정원 이었습니다 시청자인 1분 dal